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재명의 사법처리가 본격화된 가운데 검찰로부터 선거법 위반 관련해서는 징역 2년을 구형받았습니다. 이어서 9월 30일 날에는 위정교사 관련해서 또 구형이 있습니다. 여기는 또 징역형이 4, 5년 이상 나올 것이다 하는 관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지금 이재명은 발등에 불이 떨어지는데 그런데 이재명은 지금 전남 곡성과 영광의 보궐선거에 뛰어들어서 여기에 지원 유서를 하고 있습니다. 군수의 당대표가 지금 조국당도 그렇고 더불어민주당도 그렇고 모두가 나서서 조국은 아예 거기 한 달 동안 전세사례를 하면서 지원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여기가 이번에 조국은 조국도로 이재명은 이재명도로 아주 중요한 선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조국으로서는 자기가 지금 여기 민주당의 기본 바탕인 호남지역, 전라도 지역에서 승리를 해야만 그래서 뿌리가 계속 이어지게 되고 조국당의 존재 가치가 커진다. 무엇보다도 조국도 이제 10월달쯤 되면 구속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데 여기서 승리하면 뭔가 자신을 지지해주는 세력이 있다는 걸 그걸 과시하고 또 그게 뭔가 새로운 변수로 작용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재명도 지금 본인이 곧 감옥에 갈 그런 상황인데 여기에 뛰어든 것도 그래서 지금 뭔가 자기를 지지하는 세력들이 근제하다. 그래서 이게 보여줘야만 검찰에도 또 사법부에도 압박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 본인이 말하자면 광범위한 지역적 기반을 갖고 있는 맹주다 하는 것을 확인하고 싶은 그러니까 민주당의 핵심 세력들이 다 조국당이나 또는 반명 세력들이 지금 딴 데로 옮겨가고 있다는 지적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다라는 걸 보여줘야 자신에 대한 확고한 지지 기반을 만들 수 있다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재명은 여기 가서 영광 국민들에게 연간 기본소득 100만 원을 지급하겠다 이런 약속을 했습니다. 그야말로 또다시 퍼주기 이렇게 선거를 앞두고 100만 원씩 나눠주겠다 이거야말로 매표 행위가 아닐까 하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재명은 사자성어 군주 민수 이 단어를 언급했습니다. 자 군주는 배고 그리고 백성들은 물이다. 자 이거는 지금 백성은 물이기 때문에 배를 띄우는 것은 물이지만 그 배를 전복시키는 것 뒤집어버리는 것도 물이다. 자 이것은 백성이 군주를 보호할 수도 있고 끌어내릴 수 있다 하는 건데 이게 과거에 2016년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용어가 나왔던 것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촛불 집회가 벌어질 때 당시 교수들이 뽑은 올해의 사자성어였습니다. 자 그 당시만 해도 이 교수들이 얼마나 언론에 세뇌되는지 자 언론이 나서서 이렇게 선동 또 조작 왜곡하면 모든 사람들이 그 당시에 다 믿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언론 현장에서 지켜보면 자기가 가짜 뉴스인데 저는 엉터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마구 밀어붙였던 세력들 그걸 보는 국민들은 설마 KBS가 설마 조선일보가 그런데 그 당시는 지금 방송은 물론이거니와 조정동이라고 하는 매천들까지 일제히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부정적인 뉴스 말하자면 마녀사냥과 같은 가짜 뉴스들이 횡행했던 것이었습니다. 지금 보면 그게 대부분 다 가짜고 가짜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도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온갖 가짜 왜곡 조작된 정보들이 마구서 뜯어 나오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또 선거에 개입했다. 김건희 여사가 직접 발언한 게 없는데 그 주변 사람들 참칭을 해가지고 김건희 여사를 알고 있다는 사람들 관련자들이 김건희 여사의 이름을 팔아가지고 대화를 하는 장면들 그러니까 이걸 보고 여사가 뭐 알려줬다. 여사가 시켰다. 이런 식으로. 카드라식의 이런 뉴스가 지금 판을 치고 있습니다. 또다시 내일 또 언제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뉴스가 나올 거다. 예고를 하면서까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주 극도로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어쨌든 그 당시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유행했던 이 용어를 이재명이가 이렇게 들고 나온 것도 지금은 본인은 바로 이런 박근혜 전 대통령과 했던 탄핵이 절실하다. 이걸 지금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재명은 지난 5월달에 해병대원 특검법 제의 요구안이 무산된 직후의 규탄 대회에서도 군주 민수를 거론했습니다. 이렇게 바로 지금 탄핵을 공공연하게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잘 드러내고 있는 대목들입니다. 어쨌든 이재명은 오늘 영광에 가서도 연간 100만 원을 주겠다. 기본소도로 주겠다. 이걸 들고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전남 장세힐 군수 후보 선거 사무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이 1인당 예산이 영광 군의 1인당 예산이 한 1500만 원이 되는데 활용 여력이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1500만 원 중에 1100만 원 정도만 잘 절감해서 기본소득을 하고 그 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면 경제가 살아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재명은 계속해서 기본소득, 기본주택, 기본시리즈가 자신의 뭐라 그럴까요? 특징적인 브랜드처럼. 이게 기본소득을 하면 자연히 또 기본 지역화폐로 한다. 그러면 이재명 그 측근들이 운영하는 코나아이라고 해서 경기도에서도 기본소득을 하면서 지역화폐로 주면서 거기에 떨어지는 낙전도 있고 과거에 이 발행에 따른 수수료도 많았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름을 밀어붙이고 있는 것도 국민들 가운데는 상당수가 그런 것들을 의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재명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민주당이 또 제가 영광곡성부터 군단이 어려운 지역에 기본소득을 소액이라도 지역화폐로 도입해서 동네가 살아나고 그래서 인구가 그 때문에 늘어난다는 것을 이번에 보여드리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기아차는 겁니다. 연간 100만 원 준다고 인구가 늘어나는 동네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의 이러한 정책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에서는 이게 또 퍼죽이냐. 제발 공략 개발 좀 하라 하는 지적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의 김연주 대변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10월 16일 날 재보선을 겨냥해서 국회 본회의까지 빠져가며 호남에서 한 달 살이를 하고 있는 조국에 이어서 자 거기 조바심이 생긴 지 이재명도 전남 영광을 찾았다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영광에서 이재명은 전 국민 연간 100만 원 기본소득 지원을 약속을 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거만 있으면 전체 지원을 한다거나 입만 열면 지역화폐다. 자 전체 보편 지원은 중도 확장과 그리가 먼데도 새로운 공략은 없는 것인가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자 공략이 없고 그저 이재명은 어쨌든 여기서 이겨야만 그래서 자기 기반이 튼튼해지고 그렇지 않아도 안에서 당에 이번에 이 직력 2년 구형되고 나니까 이 선거법에서 100만 원 이상만 나오면 이재명은 434억 원을 반납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지지기반도 급격하게 추락할 것입니다. 붕괴할 것입니다. 자 이재명을 지지하는 사람들 거기 제대로 된 충성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저 자리를 준다고 하니까 이재명 앞에서 과함을 지르고 따라다니면서 이재명을 외치고 있지만 이재명이 당대표 자리에서 물러나고 무엇보다도 이재명이 다음 대선 후보가 안 된다고 하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이 싹 밀물 빠듯이 빠져나갈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재명은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지금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 영광복성년부터 이기고 그래서 계속해서 전라도를 중심으로 민주당이 여전히 지역 기반이 있다. 이것을 증명해 보고 싶은 것 아닙니까? 자 그래서 이재명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만약에 진다면 이게 결과가 이 상황에 나오면 민주당 지도체제 전체가 위기를 겪을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도체제 전체가 아니 영광에서 진다고 해서 민주당 지도체제 전체가 진다. 이것은 그야말로 이재명의 불안한 심정을 그대로 대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으로서는 지금 우리가 결속을 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곳곳에서 빠져나가고 또 그래서 다음에 이재명이 대선 후보가 안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쫙 퍼져나가니까 그래서 여기에 져면 이걸 시발로 해서 완전히 민주당 쪽에 와해가 될 것이다. 이걸 스스로 지금 토로하고 있는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창경TV였습니다.